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연입니다 지금부터 팝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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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최애 음식이 있다면? 음... 버섯 칼국수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따로 있거든요 버섯 칼국수 식당이 거기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역시 칼국수집은 김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집인데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건 내꺼고 어디갔지? 연기대상 베스트 팀워크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상을 받았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디프리 비하인드가 있다면? 어...뭐랄까 이거 팀워크상을 받았다는게 저한테 엄청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저희 같이 고생한 팀원들과 함께 받아가지고 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다들 우왕좌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저희의 신인의 에너지를 보여 드린 것 같아가지고 소감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긴 했지만 정말 정말 행복하고 저에게는 뜻깊은 상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악! 작년에 한 것 중 가장 잘한 일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음...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이라면 제가 치얼업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해냈고 그리고 제가 첫 주연이었는데 그래도 잘 완성했다는게 저에게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좀 더 연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더 많이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는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심장을 부려잡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요 아... 치얼업에서 맥기니의 진심인 헤이의 먹방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먹방 촬영이 있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크림빵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연결을 맞춰야 되는데 빵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샷 때도 파스트 때도 이 친구가 할 때도 다 맞춰야 돼서 그때 한 열 개인가 열한 개를 먹었는데 속에서 우유 씨가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그만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렇게 히트가 될지 몰랐어요 여기서요? 그걸 어떻게 했더라?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일단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어 유럽은 사람 궁금한 사람 짜잔! 하두 드라마 치어러블 성공리에 마친 한지연의 요즘 근황은 가족 여행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잠도 엄청 푹 자고 아니 주인공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잠을 자면 한 12시간씩 자는데 촬영하면서 한 3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는 푹 잤답니다 그리고 다음 사기작들 대본을 읽고 있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릴지 너무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유튜브 보기가 치밀하는 한지연이 가장 즐겨보는 채널은? 사건파일 유튜버 많이 봐요 쇼츠 좀 많이 보고 그냥 거의 중독 같아요 너무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다음 것도 재밌고 그다음 것도 재밌고 이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즘 흥얼거리는 노래는 페퍼톤즈의 스텝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 되게 떨리지 않나요? 저는 드라마 하기 전부터 저 1화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촥 할 때부터 아 이 노래 너무 설렌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던 그 노래여서 근데 그거는 제가 흥얼거리지 못해요 빰빰 빰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덥지? 아 이번에 시상식에서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니 어쩜 저렇게 다들 저 무대에 올라가서 말씀을 잘하시지? 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크게 잡았거든요 100권 읽기라고 제가 잡았는데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화보를 기깔나게 찍었어요 너무 이뻐요 제가 봐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이뻐요 지금까지 한지연이었고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감사합니다.